네, 훔치거나 우연히 습득한 휴대전화를 중국에 팔아넘기려던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이들은 휴대전화를 중국에 보낸 뒤 중국 장물업자와 연락이 끊기면서 본인들도 사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주택가를 어슬렁거리던 한 남성이 잠기지 않은 차량 내부를 뒤지기 시작합니다. 30대 A씨는 차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습니다. 훔친 휴대전화를 중국에 팔아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. 국내 중고폰 시가는 5만 원 선인 반면 중국 장물업자는 대당 최대 100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. A씨처럼 훔친 휴대전화 등을 중국으로 직접 팔아넘기려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 1년 사이 29건에 모두 64대였습니다. 하지만 이들은 휴대전화를 배편으로 보낸 뒤 장물업자와 연락이 끊기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. 중국 장물업자들이 국내에서 불법 취득한 스마트폰을 판매 사기를 당하여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분실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경찰은 3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KNN 강소라입니다.